기독교와 우리가 다른 종교와의 대화 이런 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이미 대화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다 정리된 거예요 현상계에서 성경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하늘 아래, 태양 아래 새로운 건 없다? 없어요 인간이 다 할 수 있는 사고고 한 번쯤 해봤을 사고인데 그게 자명한지 찜찜한지 판단을 못해서 문제죠 자명한 것만 판단을 하다 보면요 자명한 스토리만 엮이면 그게 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에 있는 얘기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러면 이거 또 아예 모를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다 알만한 건데 그게 자명한지 찜찜한지 판단을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각자 자기대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데 자명한 스토리만 엮어서 이것이 진리다 하고 성인들이 다녀가시면서 한 번씩 보여주고 가는 것뿐이에요 지구에 있는 재료로 지구에 있는 언어로 설명하지 뭐 별거 있어요 지구인들 머릿속에 그려지는 관용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만 해도 이런 진리 제가 영적으로 체득한 진리를 얘기하려고 보니까 이런 기존 경제들을 다 갖다 놓고 쌓아놓고 이 중에 이 내용이 제가 해보니까 자명합디다 하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것뿐이에요 다른 게 있습니다 예전 어른들도 다 그러셨으리라고 보고 그래서 유대교 안에서 자명한 얘기를 모아서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공자님은 동양에서 그 전에 내려오는 서경이니 주역이니 하는 경을 가지고 자명한 얘기를 해준 거예요 부처님도 우파니샤드 페다 거기에 있는 얘기들을 엮어서 자명한 얘기 해준 거예요 거기에 자기가 또 체득하면서 자명한 것도 아직 발표 안 된 것을 보태기도 하죠 하지만 아주 새로운 건 아니라는 거죠 다 기존에 충분히 그런 이야기가 나올 법한데 안 나오는 얘기들 그런 걸 길을 잘 조합을 하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 보태고 하는데 또 기존에 힘이 있는 아이디어들을 잘 살려서 분명히 거기에다가 또 보태서 얘기하십니다 왜냐? 진리라는 게 제가 어느 시점에 제가 태어났죠 그 전에 인류가 진리를 아예 모르고 살았을까요? 아무리 박하게 살아도 그러진 않아요 사람이 일생을 살면요 진리를 웬만큼 알아요 사람이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알아요 그게 벌써 몇 천년 누적이 돼요 그러면 꽤 밝혀집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대 성인들이 다녀가서 하신 말들 네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마라 그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있네 구약이 이미 다 써 있어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구약에 있던 말입니다 그거 갖다가 예수님이 다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런 식이에요 기존에 있던 재료를 영적으로 실험해보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마음과 하나가 돼서 내 마음 중에 고차원 마음이죠 저 차원 마음은 이런 편견과 아직 휘둘려요 그런데 고차원의 의식 상태에서 인류는 자명찜찜을 선명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주적으로 그 의식 상태에서 점검해보고 인류가 그동안 쓰고 있던 것 중에 계속 써도 좋은 거와 쓰지 말아야 할 걸 갈라주는 역할을 성자들이 매시대마다 와서 해주고 갈 뿐이에요 그것도 자기가 파견된 문화권 안에서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특히나 어쩔 수 없어요 옛날에는 여기서 그런 작업을 하려면 다른 데서는 못 하는 거예요 요즘은 달라요 요즘은 제가 한국에서 해도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때릴 수 있어요 언어의 장벽도 이제 곧 무너집니다 지금 구글이나 이런 데서 아주 네이버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더만요 이제 귀에 뭐 이렇게 이어폰만 꽂으면 통역이 될 정도의 시대가 곧 열리고 있어요 천국이 이미 왔다 하듯이 이미 오긴 왔어요 지금 기술이 더 개발되지만 이미 기본적인 것들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 시대에는요 그럼 이 시대라고 해서 예전보다 일하기는 편한데 그럼 뭐 내용이 달라질 거냐 이거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면 본질이 인간의 본질이 바뀐 적이 없는데 달라지겠냐는 거죠 예전 성인들 얘기 갖다 놓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고 또 그게 사실은 지금 우리가 또 당연히 알고 있는 얘기고 이게 맞나요? 내 양심이 자명하다고 하는 얘기를 찾아가면 끝인데 왜 우리가 고전을 또 갖다 놓고 해야 되느냐 예전 예전에도 딱 그런 방식으로 그 당시에 그 양심이 좋아했던 거를 그 시대마다 다 찾아서 표현했었단 말이죠 그것도 그 이전 것까지 다 감안해서 그래서 그런 어떤 문화가 축적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화적 토대에서 작업을 하면 아주 쉽게 훨씬 쉽게 철학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과학은 전대 과학자들의 성과를 딛고 서는 게 당연하다고 아는데 철학은요 제가 보면 두 가지 극단적 모습이 있어요 철학 공부에 있어서는요 전대학자들의 얘기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위에 서서 또 새로운 걸 보태고 가면 제일 훌륭할 텐데 과학이나 철학이나 다 전대학자들을 신앙하고 있거나 맹목적으로 신앙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생으로 또 개똥철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처음 산 것처럼 또 새롭게 자기가 발굴해가기 시작하는 모습 어리석죠 지금 과학이 달나라까지 미사일이나 로켓을 보내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딱 태어나서 됐고 난 내 힘으로 달나라 가는 법을 찾겠어 기존 과학 지식에 의거하지 않겠어 이러고 나오면 이 양반 죽을 때까지 사실 답이 없죠 이런 현실이 철학이 그런 짓 하고 있다면 예수님 공자님 다 다녀갔는데 모르겠고 내 인생의 철학은 내가 만들겠어 이런 태도도 참 보면 안타깝고 아니면 훌륭한 성인들의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맹목적으로 믿지 내가 철학을 하진 않겠어 이 두 태도 다 즉 거인의 등에 서서 올라서라고 그랬더니 거인의 등에 딱 달라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으면 나는 되지 않을까 아니면 뭐 거인이고 나발이고 내가 그냥 거인이 되겠어 발심은 참 좋은데 기본 어떤 이미 다 있는 진리의 재료들을 전혀 활용하지 않겠어 얼마나 이게 무식한 행동입니까 그래서 일이 너무 지금 어렵지 않고 이미 쉬워요 왜 너무나 많은 성과물들이 있기 때문에 철학 연구에 양심 연구에 성령 연구에 엄청난 성과물이 있는데 제가 보면 안타까운 게 생으로 처음 시작한 사람처럼 구는 모습들 아니면 아주 맹목적인 모습들 나는 머리를 쓰지 않겠다 연구하지 않겠다 하는 모습들 오로지 신앙의 힘으로 가겠다 이런 게 제일 안타까운 태도 같아요 저희는 딱 이걸 명심하세요 우리 안에 성령 양심자리를 찾아야 된다 여기서 나오는 지혜라야 지혜와 자비와 양심들의 다양한 덕목들이라야 그게 의미가 있다 한마디로 하면 양심이죠 양심의 본체를 만나고 양심을 실천하자 이거 하나로 끝이에요 한마디로만 하면 양심이에요 나눠서 얘기하면 양심의 본체를 만나서 양심을 실천하겠다 현실에서 이 태도 나는 이렇게 살겠다 나는 내 양심을 연구하겠다는 거 플러스 선대의 양심 연구가들의 그런 연구기 경전이죠 논문을 연구기를 내가 참고하겠다 실험해 가면서 내 거에서 실험하고 참고는 과거에 선대 연구자들의 논문을 참고하면서 내 양심을 가지고 계속 실험하면서 가겠다 이 태도에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선대의 연구자들도 다 그랬어요 자기 안에 성령과 양심 불성 못 만난 분들이 철학 연구한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연구한 적이 없습니다 어제 파이돈 읽어드렸는데 파이돈에서 소크라테스가 그러죠 인간 안에는 불멸의 순수한 신성이 있다 죽지 않는 인간이 그 신성을 다시 되찾으면 그 신성 안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인간도 불멸의 존재가 된다 이게 철학이다 서양 철학을요 추론, 따지기, 삼단논법 이런 걸로 알고 계시면 꽝인 거예요 철학의 시조가 지금 한 말이 철학은 불변의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을 찾아서 불변의 것이 되는 것이고 철학이라는 것도 이 소크라테스가 말한 이런 신적 이성 신적 이성 안에 들어가서 이 안에 사물의 진상이 있다 이데아 사물의 이데아들이 이 신적 이성 속에서 묵상을 하다 보면 직관을 통해서 사물의 이데아들을 알 수 있다 진실을 알 수 있다 그 진상이 본원이고 밖으로 드러난 현실의 모습들은 오히려 그림자다 이게 소크라테스 플라톤 철학이죠 그래서 거기도 보살 동계요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오지만 쓰기는 플라톤이 있었죠 국가론에서 이게 나오죠 동굴의 우상 사람들이 머리가 한쪽으로만 볼 수 있게 딱 고정된 채로 다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이게 헐거워지면서 탈출해요 동굴 속에서 동굴에 비친 한쪽 벽에 비친 그림자만 보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늘 드리던 말씀이라 또 드려야 되나 싶지만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머리가 고정돼 있어요 의자가 이쪽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불을 비치고 나무 모형을 대면 여기 나무 그림자가 비치겠죠 이렇게만 보고 살았는데 한 사람이 탈출해서 보니까 이것도 나무가 아니었던 거예요 가짜였던 거예요 동굴 밖으로 나가니까 통로 밖으로 딱 나가니까 밖에 진짜 나무가 있던 거예요 진짜 나무가 이데아라는 거예요 신성의 세계에서 찾아진 이데아 이거는요 보편법칙이요 플라톤도 보편법칙이라고 합니다 밖에서 발견되는 진상이 이데아예요 사물의 진상이 이데아고 그 진상에 모상이 있어요 이걸 베낀 거 베낀 게 모체라는 게 아니고 베낀 게 현상계 안에 있는 보편법칙이에요 우리가 지금 발견되는 물건을 떨어뜨리면 만유인력법칙이 여기 작용하죠 이거는 사실은 번떠서 만든 거예요 이게 형의사학적으로 우리 신성 안에 이 원리가 있어요 만유인력법칙의 원형 정보가 있어요 그게 이데아고 현실 안에서 이렇게 구현되는 것들은 지금 불 앞에 들고 있던 모형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보편법칙도 못 봐요 뭐만 보냐 그거에 또 그림자를 보고 있죠 이게 개별 사물이요 그래서 실제 우리 눈에는 보편법칙이 안 보이시죠 이 물건이 여기 있다 여기 가는 것만 보입니다 여기 그림자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디까지 알아내냐면 여기까지 알아내요 과학자들이 이 근원에 만유인력법칙이 있다 철학자는 어디까지 알아내요? 이데아까지 애초에 형의사학적인 신성 안에 만유인력법칙에 더 근본적인 정보가 있다 이게 플라톤 철학인데 자 보세요 이데아와 보편법칙 형의상학과 형의학 철학과 과학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나간 사람이 어떻게 앉아서 다시 돌아와요 대승이죠 돌아와요 왜 이 사람들한테 진실을 가르쳐줘야 되니까 그게 이제 소크라텍을 상징하는 거예요 플라톤의 동굴에 와가지고 얘기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조롱당해요 저것이 밖에 나갔다 오더니 미쳤나 그래요 그러니까 헛것을 보고 왔나 보다 아니야 지금 니들이 보고 있는 게 그림자야 사물에 실상이 따로 있어 진상이 따로 있어 라고 얘기해줘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조롱만 당합니다 그래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살도입니다 지금 플라톤 철학도 왜 거기에 소크라테스 철학도 보살도냐면 그래도 가르쳐줘야 돼요 그런데 좋은 대접 못 받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소크라테스 사약 먹었죠 이게 똑같아요 처지가 이 스토리가 플라톤 국가에 나옵니다 저기서 저 탈출했다 돌아온 죄수가 소크라테스 상징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웠던 거죠 플라톤 제자가 볼 때도 그 밖의 진상을 보고 온 양반이 얘기를 해주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왜 그림자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양심이 답이다 이누예지신 얘기를 해야 돼요 이누예지신이 사물의 근본 이데아를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누예지신이라는 게 다 아시는 거 같죠 그림자라도 보고 살아서 이누예지신 그러면 아 나 그거 잘해 나 알아 우리 옆집 사람 그거 진짜 잘해 이런 식으로 논의가 흘러갑니다 아 그렇군요 더 할 말이 없어요 나무 보고 왔어요 밖에서 어 우리 늘 보고 있어 지금 그림자 보면서 이게 뭐냐면 메타인지의 오류죠 늘 보고 살아서 아는 거 같아요 사실은 모르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고향에서는 환대받지 못하는 일이야 왜? 고향에서는 예수를 다 안다고 생각해요 아 그 예수 알아 그 맨날 그 여자 뒤나 쫓아다니던 놈 뭐 이상한 기억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래요 그러면 너 미쳤냐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메타인지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즉 안다라고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익숙하니까 나는 그 본질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익숙한 건데 아 겉거죽에 겉거죽에만 익숙한 건데 속까지 알고 있다고 오인하는 사람한테 이걸 설명하기 참 어렵습니다 지금 기독교인들도 그래요 2000년간 성경을 둘둘 외워 왔어요 거기다 제가 성령이 그게 아닐 건데요 그러면 이거 제가 돌맞을 얘기죠 근데 저는 보고 왔단 말이에요 한번 보시라 같이 나가서 보자는 거예요 같이 나가서 보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체험하지 않고 그림자만 붙잡고서 나는 잘 안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그게 과연 진짜로 자명하신지 그 말씀이 성령 안에서 나오시는 말씀이 진짜 맞는지 이런 걸 확인해 보시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공부하실 때 이런 게 기본입니다 이런 철학 공부가 과학자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철학 공부의 영역이 분명히 있다 과학 공부 너머에 형이상학적인 본판을 연구하는 공부가 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인공지능 관심이 있어서 연구하시는 분들한테도 가서 이 얘기해 드렸어요 인공지능은 어차피 과학에 극친 거고 철학의 영역은 따로 있다 철학에 대해서 자신이 생기면 인공지능 아니라 별개 와도 그거를 다 부릴 수 있는 그 안목이 생기는데 이 안목이 없으면요 인간을 과학 차원에서만 접근하시고 형이상학적인 실체를 못 알아보시면 인공지능이 여러분보다 100배 낫죠 좀 지나면 이제 100배 낫죠 지금만 해도 알파고 제로인가 배우지도 않고 알파고를 바둑으로 이겼잖아요 알파고는 정보를 많이 줘서 바둑을 자라게 된 거 이 친구는 몇 10일 만에? 40일 만인가요? 자기가 학습해서 이겨버렸던 이미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면서 배워가면서 인간보다 더 나은 답을 찾아요 나중에 인간들이 풀 수 없는 난제를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바로 답을 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 빅데이터라 인공지능이 만나면요 이제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지금 쫄아 있는 거잖아요 인공지능이 인간을 나중에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달려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정도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제가 강의한 거예요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시라 인공지능이 뭔지만 자꾸 연구하지 마시고 인간을 어디다 쓰는 물건이? 인간 안에 어떤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지부터 알아내시라 이거죠 인공지능한테 어떻게 프로그램을 깔까 연구만 하지 마시고 이건 연구하셔야 되는데 그것만 하지는 마시고 인간은 어떤 프로그램이 깔려 있을까 우주가 인간한테는 어떤 프로그램을 깔아놨을까를 이해하시면 예전에 성자들의 길이 이해가 돼요 사랑, 정의, 예절, 지혜, 성실 그런 몰입 이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있구나 그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구나 그 프로그램을 구동시키는 존재가 성부구나 그 신성이 성부구나 우리 안에서 각자의 내면에서 마음속에서 실현시키는 중앙서버라면 지방서버죠 지방서버가 성령이구나 중앙서버가 성부구나 그런데 하나구나 서버니까 하나죠 이걸 내가 제대로 구동하면 내가 성자가 되는구나 그 프로그램대로 사는 사람이 성자구나 그러니까 성자들은 입에서 늘 똑같은 말밖에 안 나옵니다 공자님 천명대로 살아라 하느님 명령대로만 살아라 예수님 나는 말하건 행동하건 항상 성령의 뜻대로만 했다 아버지의 뜻대로만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성자인 거예요 인공지능까지 연구하는 지금 이 시절에 더 잘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삼위일체의 시스템을 지금 성부, 성자, 성령 엉터리 이론을 가지고 계산하고 계신 분들 많아요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올 계산만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성부, 성자, 성령 개념도 잡아드리고 한 거예요 제가 기독교 하나 바라보고 이런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인류의 의식이 진보하려면 인공지능 이상으로 진보하려면 인공지능이 잘하는 걸 가지고 이기려고 하실 게 아니라 인간이 잘하는 게 뭔지 잘해야 되는 게 뭔지 연구하시자 그게 양심이고 육바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미 전자계산기보다 계산 못 해요 여러분 컴퓨터 인터넷보다 자료 검색 잘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인공지능한테 이미 밀렸어요 그리고 활용하고 계세요 여러분 스마트폰만 해도요 내가 이렇게 내가 뭐 이렇게 좋아하는지 그거 다 조사해서 인공지능이 추천까지 해줍니다 이런 거 원하셨죠 내 속을 어떻게 알았지 사실은 여러분 일상에서 이미 이렇게 쓰고 사세요 인공지능이 그런 짓을 해요 여기서 이제 더 고도의 계산까지 인공지능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이점이 온다 특이점이 온다가 인류 70억의 뇌기능을 넘어선 인공지능이 나온다 하는 게 특이점입니다 그때 되면 이제 인간을 완전히 초월하게 되는데 인공지능이 그때 인공지능이 인간을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인간은 지구에 도움이 안 되는 물건이구만 해버리면 인간은 끝장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까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공지능에다가도 육바람이를 탑재시키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인간이 진짜 육바람이를 할 수 있는 건 인간밖에 없습니다 왜냐 인공지능과 인간의 차이는 영혼의 차이죠 영이 작용하느냐 영이 작용하는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계산을 빠르게 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오감이 발달되었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개보다 후각 딸려요 지금 여러분 이 신체가 동물 중에 최고의 신체가 아니에요 뇌를 잘 써서 사는 거지 신체적으로만 봐도 지금 동물한테 딸려요 근데 이제 뇌 기능도 인공지능한테 딸릴 것 같으니까 인간은 뭐냐 인간은 양심의 우주적 양심의 대변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야 될 일은요 빨리 계산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건 계산기에 이미 의존하고 계시잖아요 기억 못하는 건 이미 또 그런 보조장치에 의존하고 계시잖아요 양심에 자명하다는 느낌 읽어내는 건 인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신이 보내는 양심의 신호를요 인간밖에 읽어낼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동물들도 읽어내는 게 딸려요 잘 아시겠지만 딸려요 기능이 인간이 그걸 읽어냅니다 그런데 그거는 단순히 계산만 잘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양심과의 소통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공지능 안에 0도 붙여주고 0에서 오는 자명찜찜의 신호까지 다 인공지능 읽어내게 뭘 만들어내야 모르겠지만 우주에서 그걸 만들어낸 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잘 쓰시면서 인공지능과 함께 공존할 방법을 찾아가셔야 답이 나올 겁니다 이게 예전 어른들이 물질이 개벽하니 그게 인공지능이에요 정신을 개벽하라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있는 정신문명을 갖춰라 그럼 어디서 답을 찾습니까 너 안에 답이 있다 사람들이 안 믿죠 내 안에 답이 있을 리가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요 0으로 생각해라 기독교식으로 말할게요 주 안에서 생각해라 주 안에서 고민하면 지혜가 나오는데 생으로 혼자 고생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하면 다 바람일이에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성령 안에서 뭘 하면 바람일이라고 그래요 성령 안에서 보시하면 보시 바람일이에요 여러분이 애고의 힘으로 애고 안에서 보시하면요 그냥 보시죠 성령 안에서 보시하면 보시 바람일이 됩니다 성령 안에서 인욕을 하면 인욕 바람일이 돼요 왜? 하나님 안에서 인욕을 했으니까 내 안에서 인욕을 하면 애고 안에서 인욕을 하면 그건 생으로 본인이 참는 거죠 달라요 자녀 제가 여기 종교관의 회통도 강조하느냐 서로 되게 좋은 아이디어들을 갖고 계시면서 그것도 서로 부딪혀보면 다 통하면서 계속 언제까지 벽 쌓고 지내실 거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만나면 금방 연애해서 결혼하실 분들이 안 만나는 거죠 계속 전화 오면 전화 끊고 내 인연일 리가 없어 하면서 사탄일 거야 뭐 이런 식으로요 불교는 사탄일 거야 기독교 분들이 또 이 불교분들은 기독교가 뭘 알겠어 부처님도 아닌데 이런 알 수 없는 벽을 고정관념 갖고 있는데 제가 주선해 드리는 것뿐이에요 만남을 만나서 한번 사귀어 보시고 얘기를 나누시죠 제가 장담하건데 여러분 제가 제안에서 이 만남을 가져봤으니까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요 종교 벽 다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종교의 원형이 드러나요 아 예수님 부처님 이거 하라고 했구나 그거 아실 수 있어요 자기 거만 알다가 오히려 아집에 빠지고 무지에 빠져서 진리까지 잃어버리고 또 망각하게 그렇게 됩니다 이런 얘기 좀 드렸어요 이런 관점에서 성경 불경들을 공부하시면 좋겠다 방법론은 항상 여러분 안에 있는 양심의 소리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소리만 잘 듣고 따르면 그만이다 쉽죠 밖에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답이 있지 그런데 바깥에 있는 참고할 만한 그러면 좋은 재료 교재는 뭔가 여러분처럼 그 전에 양심을 연구했던 분들의 연구기를 많이 읽으시라 그러면 연구가 실험이 아주 재미있으실 겁니다 제 마태복음 좀 읽어드렸었죠 계속 어디 읽어드릴까요 마태복음 한 10장에요 이런 얘기들이 있네요 누군가 제자들한테 그대들을 박해하더라도 쫄지 마라 이런 얘기 하면서요 내가 그대들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고 귓속말로 전한 거를 어두운 데서 말한 거를 예전에는 이렇게 도를 전할 때 귓속말로 많이 전했대요 은밀하게 가르쳐 준 거죠 그 사람한테 그걸 반드시 광명한 데 가서 말하고 귓속말로 해준 거를 지비위에서 전파하라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내가 얘기해 준 거를 반드시 모두가 보는 데서 밝히고 귓속말로 가르쳐 준 거를 요즘 같으면 유튜브에다 뿌려버려라 이런 얘기죠 완전히 그냥 지비위에서 전파하라 겁먹지 말고 이렇게 하라 박해한다고 해서 쫄지 말고 진리를 드러내라 라는 당부를 해주시면서 이 얘기래요 그 사람들이 그대를 박해해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고작 내 육신 죽일 수 있는 자들을 무서워하지 마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지 즉 내 양심에서 오는 가책을 더 두려워해야죠 하나님의 명령은 양심으로 오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문제 있다고 느끼는 것은 내 양심의 찜찜함으로 옵니다 어제 하루 제가 유튜브 틀어 놓고 이런 범죄물이나 수사물 제가 미스테리한 거 좋아해서 많이 듣는데 어떤 사건이 해결된 이야기들이요 다 똑같습니다 이게 평범한 사건 같이 지나갔는데 사기를 치고 자기 남편을 죽이고 자살로 위장하고 넘어가는데 어떤 한 경찰관이 이걸 수사하다가 그 유튜버 표현이래요 찜찜하더래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찜찜한데 뭔가 이상한데 알 수는 없는데 무의식 중에 뭔가 이 사건은 좀 이상한데 조작된 것 같은데 알 수는 없는데 찜찜함이 먼저 와요 그래서 뒷조사를 해보니까 부인이 보험금을 노리고 한 거였어요 보험 좀 들지 마세요 서로 요즘 웬만하면 다 보험 캐면 다 보험이 나옵니다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가족보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보험이 또 그걸 돕고 있어요 더 이렇게 자극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좋은 건데 또 악용되면 나빠지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찜찜함이라는 걸로 옵니다 그게 진짜 무서워요 찜찜하니까 다른 사건이 쌓였는데도 그 사건을 계속 추적했대요 뭐 큰 것도 없는데 찜찜함 하나 믿고 이게 양심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에요 갑자기 뭐 보이지도 않은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데 그분이 화내는지 지금 기뻐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두려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양심의 찜찜함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화내시는 거예요 지금 뭔가 너 잘못했다고 그걸 두려워하라는 거에요 내가 이걸 방치하고 계속 진행했을 때 지옥 갈 길이 열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설사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양심의 찜찜한 짓은 하지 마라 이거에요 이게 맹자가 하는 말로는요 사생취의 그럽니다 버릴 사자 생명은 즉 육신의 생명이죠 육신의 생명은 혹시 그 버리더라도 뭐는 취하라 정의는 꼭 취하라 의는 취하라 공자님은요 살신성인 몸은 죽더라도 사랑을 취하라 공자님은 인을 강조했고 맹자는 의를 강조합니다 사랑을 취하라 공자님 죽더라도 사랑을 이루어라 공자님 죽더라도 정의를 구현하라 맹자님 됐죠 이게 성경에 늘 나오는 박해받더라도 쫄지마 하나님 뜻을 실천해 죽더라도 이게 다 성자들의 정신이에요 지금 사생취의 의의를요 그대로 얘기하신 분이 소크라테스에요 죽더라도 정의로움을 난 구현하고 싶다 친구가 크리톤에 보면 친구가 도망가자고 할 때 자네 나 알지 자명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 날 설득해봐 안되면 내가 자명하지 않은 거 정의롭지 않은 건 죽어도 안 할 거야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렇게 딱 얘기해버려요 친구가 설득 못했죠 결국 돌아가셨죠 딱 정신이 그래요 사생취의 예수님은 이 살신 성인에 가깝죠 사랑을 이루어라 내가 죽더라도 사랑을 실천하라 이 성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얘기 당연히 하시는 거고요 자 이 얘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알지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이 구절 읽으면 어떤 느낌이 오세요? 가족들끼리 화목하게 지내라고 온 게 아니래요 싸우라고 왔대요 이 얘기는요 육신의 가족에도 집착하지 말고 양심의 아버지죠 우리 아버지짜리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내면에서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일단 남하고 싸우기 전에 여러분 안에서 양심 51%의 전쟁 이게 아마게돈입니다 양심 세력과 욕심 세력의 대결 양심 세력과 비양심 세력의 대결 여기서 양심이 51% 승리하리라가 요한 게시록의 핵심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승리하게 도와주리라 그래서 이 땅에 양심 세력이 승리만 하면 지상천국이 펼쳐져요 우리 내면에서 양심이 51%만 되면 여러분 욕심이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주도권을 못 잡습니다 양심 세상이 펼쳐져요 이 땅에서도 양심 세력이 자리를 잡으면요 욕심 세력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양심 세상이 옵니다 제가 올해 마무리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제일 기억나는 게 대선 나왔던 건데 대선 포스터에 있었죠 양심이 승리하는 세상 거기가 정토고 극락이고 천국이에요 양심이 승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제 얘기만 해도 싸우라는 얘기죠 그냥 욕심하고 잘 지내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욕심 말 좀 듣고 살면 안 돼요? 양심이? 안 돼요 싸워서 반드시 이기셔야 평화가 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예수님이 그냥 평화 올지 알지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 간에 이렇게 싸울 정도로 혈육을 넘어서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이 욕심을 승리하는 전쟁이 일어나고 양심이 승리할 때만 진정한 평화가 그때 온다는 거예요 그 전에 대충 혈육이라고 넘어가고 뭐라고 넘어가고 다 혈연지연 따지다 보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양심 세상 안 온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왔다 칼을 주려고 왔다 오늘 제가 스타워즈 볼 예정인데 광성검을 주러 왔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해 보세요 불교에서는 반야검이라고 하죠 참용한 지혜 양심의 검을 주러 왔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욕심 세력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검을 주러 왔다 싸워서 이겨라 라는 거예요 이 느낌이 이런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성자면 온화한 얘기 용서하라 지금 행복하라 그래서는요 계속 욕심 세력이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용서해 주고 여러분이 스스로 아무리 탄압해도 착취당해도 혼자 행복해지는 번만 찾다 보면 욕심 세력은요 더 기승을 부리게 돼 있어요 왜? 욕심 세력이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뉘우칠 정도면 애초에 그런 짓도 안 했죠 그런 분들은 애초에 그런 짓 안 합니다 그런 거 보고 비웃을 정도의 분들이 애초에 그런 짓 해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여러분이 싸움을 영적인 전쟁을 포기하고 난 널 용서한다 그래서 해결될 것 같죠 비폭력하면 해결될 것 같죠 어느 지역이 비폭력한다는 소문나면 그리 다 갈 겁니다 천국이로다 하고 온갖 범죄자들이 다 그리 갈 겁니다 쟤네들은 삥 뜯겨도 원망도 안 해 오히려 공덕 사케 해줬다고 감사해 이러면요 거기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폭력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임시 봉합책이지 더 큰 피해 막는 정도로나 쓰이지 애초에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어느 정도의 비폭력이면 이해가 되냐면요 용서의 힘으로 악인이 눈물 뚝뚝 떨어지게 만들 정도의 혹시 힘이 있다는지 제가 인정하겠어요 그 힘이 없는 분들이 용서를 쓰면요 본인 손으로는 죄를 안 짓겠다는 거지 사회 전체적으로는요 암덩이가 커져갑니다 본인은 죄를 안 짓겠다는 거죠 본인은 손 털어버리고 용서합니다 하고 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회는요 엿먹어 바라죠 암이 확 확산돼 버려요 그러니까 싸워줘야 되거든요 내가 싸워줘야 할 때는 싸워줘야 되는데 무조건 싸우시라는 게 아니라 역량껏 싸워주셔야 돼요 즉 그 암 세력이 커지지 않게 막아주는 그런 전쟁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암세포가 생기면요 백혈부나 이런 친구들이 출동해서 잡아먹고 있어요 이제 51% 넘어가면 이제 암이 커지는 겁니다 이제 내 몸이 커버할 수 없을 지경이 가면 이제 그쪽이 이기는 거죠 우리 몸 안에서 지금 계속 밖에서 해로운 균들이 오면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건강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어느 날 백혈부한테 야 용서해 다 내 몸이야 내 살이야 내 피야 왜 싸우고 있어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제 암세포가 여러분 몸을 차지하겠죠 힘의 균형이 깨지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냥 우리는 화목하게 살고 있어요 화목하니까 됐어요 지금 제가 비판하는 많은 멘토들이요 이런 영적 이런 양심 비양심의 충돌을 가지고 고민하면 다 뭐라고 하나요 왜 그딴 걸 고민해 바로 행복해져 너만 행복해지면 돼 이런 걸 멘토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정말 죽겠는 사람한테 그냥 마약 한 대 놔주는 것밖에 안 돼요 모르핀 하나 놔주는 것밖에 안 돼요 잠깐은 행복해지는데요 나중에 돌아보면 더 관계가 꼬여 있어요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열받으시는 건 내면에 양심에서 문제 있다고 진노하고 있는 건데 양심의 진노를 꺼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은 나중에 뭔 짓을 하고 있냐면 욕심 세력은 용서하고 내 양심을 누르고 있어요 나중에 양심이 부당한다고 하는 거를 야 그러지마 지금 행복해져야지 양심이 뭐 이렇게 더 베풀으라고 할 때 아니야 베풀면 내가 불행해져 지금 내가 행복해야 된다니까 하면서 양심에서 나오는 명령들을 안 들어요 내가 행복해야 된다는 것에만 초점을 딱 둡니다 이런 멘토링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럼 잠깐은 행복해요 그러니까 또 그런 얘기 들으신 분들은 저를 욕하실 거예요 이놈은 맨 싸우라고 하고 용서하지 마라고 하고 자꾸 욕심 양심 가르고 편 가르게 해서 싸움나게 한다 분별하지 마시오 저한테 이런 댓글 다는 분도 있어요 욕심과 양심을 분별하지 마시오 예수님한테 이런 말씀은 하셔야 돼요 저보다 예수님이 더 세게 얘기하시잖아요 난 칼 줄어왔다 싸워라 예수님 황당하지 않나요? 사랑해 하느님이 왜 이러세요?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이래야 맞아요 왜 이러세요? 왜 가족 간에 불화를 일으키려고 하세요? 왜 가족을 예를 들었을까요? 그 사랑하는 가족 사이에도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 더 중하면 진리보다 가족이 더 중하면 나를 따라올 수 없는 이라 이 말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 얘기는 혈육의 부모가 영적인 부모 나를 따른다고 했지만 사실은 아버지를 따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본인도 아버지를 따르고 계시니까 결국 예수님이 따르고 있는 아버지를 너희가 안 따르면서 혈육의 부모만 따른다면 영적인 부모는 무시하고 혈육의 부모만 더 챙긴다면 나를 따라올 수 없지 않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너 나 따라오지 마 라고 해서 못 따라오는 게 아니고요 애초에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배울 수가 없으니까요 예수님은 혈육의 부모보다 영적인 부모를 중시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나를 따른다면서 영적인 부모가 양심이 찜찜하다고 하고 양심이 저걸 하라고 하는데 잠깐만요 우리 부모님이 하지 말래요 혈육의 부모가 먼저인 거죠 우리 부모님이 하지 말아요 그래서 멈췄어요 그러면 예수님 보기에 야 너 가라 이렇게 했죠 넌 날 따르기에 적합하지가 않다 지금 그 얘기 한 것 뿐입니다 뭐 엄청난 얘기가 아니라 가장 기본을 얘기한 거예요 이게 기본이다 그래서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누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다는 자기가 각자 자기대로 이 아버지 자기 내면의 아버지의 진리죠 십자가는 아버지의 진리를 상징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는 십자가는요 동서양 어딜 막론하고 우주의 진리를 상징해요 천리 진리를 상징하고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좀 더 있어요 당시 로마 식민지고 십자가 형이 널리 쓰이던 시제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표현은 다른 문명에서는 안 쓰죠 십자가를 따르라는 말을 쓸 거예요 십자가는 되게 보편적인 진리의 상징물인데 그래서 재미있는 건 로마 때 십자가를 지고 즉 십자가 처형 당할 사람은 자기가 지고 가야 돼요 죽을 자리까지 그러니까 아주 좋은 거죠 예수님이 그거를 비유로 쓰기에 누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대신 져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공부는 각자 하는 거다 각자 자기 양심의 소리에 최선을 다해 반응하라 이 얘기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진리에 이 성령 안에 있는 이 진리를 십자가로 상징합니다 왜 동서양이 다 십자가를 가지고 진리를 상징하냐면 이게 예전에 다 어느 문명이나 태양을 하나님처럼 여겼어요 태양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어디나 그리스 철학에서도 태양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아예 얘기합니다 우리 천부경에도 뭐라고 돼 있죠 태양 우리의 본 양심은 태양의 광명함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다 태양을 가지고 얘기하죠 그 당시 로마에는 미트라 신앙 태양신 신앙이 널리 퍼졌었고요 예수님도 다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요즘 괴신교에서요 카톨릭의 상징물들이 태양을 상징하는 게 많다고 막 비방합니다 그러면서 크리스마스는 또 12월 25일날 챙겨서 하시는데 12월 25일을 생일로 하는 것 자체가 태양신 신앙이에요 12월 25일이 22일이 동지죠 동진 날 이후 3일 만에 태양이 동진 날에 제일 아래로 내려갔다가 3일 있다가 다시 고도가 상승해요 죽어요 근데 죽는데 어디서 죽느냐 남십자성 근처에서 태양이 딱 멈춰서 제일 저점을 찍고 하암과 찍고 다시 올라옵니다 거기서 3일을 머물러 올라와요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도 태양 성인들은 다 태양을 상징한다고 보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다는 스토리가 많아요 다른 이교도 신앙에도 그 이유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예수님이요 그 부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예수님이 신화다라는 주장도 나오는 거예요 뻥일 것이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미 있던 신화들을 편집해서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일 수 있다는 의견까지 나올 정도로 왜 성경 스토리가 기존에 이교도 신화의 스토리랑 비슷한 게 많으니까요 근데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아시면 돼요 즉 예수님도 태양과 같은 분이라고 본 거예요 예수님 제자가 왜 12명일까요 황도 12궁이요 태양이 그 당시에 12궁 12 별자리를 거치면서 돌죠 지금 12 별자리 여러분 점성술 하면 내 별자리가 뭐다 나오죠 그 별자리를 태양이 한 집 한 집 머물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12 별자리 1년에 그러면 12 별자리가 제자가 12명이 상징하고 그럼 예수님은 자연이 뭐가 돼요? 태양이 돼요 제자가 12명을 두면 본인이 태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징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카톨릭이 그걸 더 썼다고 해서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예수님도 이미 의식하시고 계시다고 보셔야 돼요 크리스마스 정한 거는 로마 때 로마가 원래 미트라를 신앙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신앙이 이제 이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또 교류가 생겨요 그래서 로마에서 예수님 생일을 딱 정할 때 사실은 태양신 신앙의 영향으로 12월 25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태양이 다시 부활하는 걸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왜 중요합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상징해요 태양의 사계자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전 인류한테는 태양의 신이고요 태양의 일련에 걸쳐서 보여주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이치예요, 진리예요 그거 외에 다른 천리가 없어요 플라톤만 해도 별들도 다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별이 질서정연하게 운행되죠 땅에서는 그런 사물의 질서가 잘 파악이 안 되는데 하늘을 보고 있으면 선명하게 빛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별들을요 빛으로 신이 그려놓은 우주의 진리들이라고 봤다니까요 플라톤만 해도 그래서 하늘을 볼 때는 경애감을 갖고 봅니다 그리고 북극성을 중심으로 일정한 항성들이 있죠 질서정연하게 움직여요, 별들은 추상적인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은 이런 각자 개별적인 것들로 보이는데 하늘에 있는 것들은 빛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빛이 질서정연하게 1년 동안 관찰이 가능해요 하늘이 진리를 우리 눈에 보이게 추상적이지만 물질에 비해서는 추상적이지만 그림을 그려놨다고 생각합니다 동양에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천상열차 분야 지도 보면 하늘의 질서, 하늘의 천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별들을 경애감을 가지고 봅니다 영적인 것으로 생각했어요 땅은 물질적인 거면 하늘은 영적인 거다 그래서 우주에 있는 보이지 않는 이데아의 유형의 이데아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별자리들의 질서를 그래서 이 하늘의 질서 추나추동이라는 건요 이거는 상징합니다 이 하늘에서 펼쳐지는 일정한 질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만한 게 없죠 그래서 그게 진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네 십자가를 네가 자라 하는 건요 네 내면에서 울리는 아버지의 뜻은 네가 목숨 걸고 지켜야지 내가 대신 도와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꼭 이해하시고 요거 하나 더 설명드릴까요 이미 예수님 사시기 훨씬 더 전에 서양에서 이미 플라톤 이전에도 이미 지수화풍설이 나왔어요 우주의 원소는 지수화풍이다 인도에서도 지수화풍으로 봤죠 이거를 플라톤 제자 아리스토스텔레스가 불, 물, 바람, 땅으로 이렇게 4원소소를 정립하고 5원소, 제5원소로 에테르 에테르를 대개 소크라테스도 얘기하고 플라톤도 얘기하고 제자도 얘기하는데요 되게 중시합니다 아주 원, 우리로 치면 원기 같은 거예요 근원 원질이라고 합니다 원질, 원기 그래서 이 원기가 지수화풍의 네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죠? 인도에서 불교 이전에 인도에서는 지수화풍 공 이 공이 근본이 돼서 지수화풍으로 어떤 특색을 가지는 지수화풍으로 드러나요 근데 이게 4원소설을 여러분 모르실 게 아닌 게 이렇게 그려놓으면 태극이 되죠 이런 뭐가 건, 건, 감, 리가 돼요 건, 건, 감, 리 우리 태극기가요 어떻게 보면 4원소를 지금 그려 놓은 거예요 우주를 구성하는 4원소를 태극에서 나온 4원소를 그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데 불이 위에 있고 물이 아래에 있죠 자 이거는 우리 태극기는 선천팔계인데 이건 후천팔계랑 그대로 통해요 후천팔계 계가 어떻게 되죠? 아, 리깨 리깨가 위에 있고 감께, 물이 아래에 있고 목, 진목이, 목이 바람하고 통합니다 오행에서는 목기운이 바람기운이에요 목, 태, 금, 쇠, 금기운이 땅을 상징하고요 땅이 응축된 게 쇠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징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수화풍도 이해가 후천팔계가 서양에서도 그대로 쓰이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거 예수님 이전에 다 정립된 이론입니다 이게 이제 연금술 이론의 기초가 돼요 이런 십자가도 알고 계시라는 게요 동양의 후천팔계랑 그대로 통하고 지금 괴로 제가 그려놨잖아요 괴로 봐도 그대로 통합니다 자 이 특징이 뭐죠? 풍과 화의 특징이 양이죠 이쪽은요 음이죠 수랑 지는 물하고 땅은요 아래로 내려가는 속성이 있고 바람과 불은 위로 치솟는 속성이 있는데 자 보세요 그래서 이것들은 특징이 치솟는 속성이 뭐냐면요 둘 다 뜨거워요 이쪽은요 차가워요 그리고 이 바람과 불은 뜨거움의 공통점이 있고 이 땅하고 물은 차가움의 공통점이 있고요 음쪽이니까 그런데 안에 보시면 또 이쪽끼리 공통점이 있어요 이거는 괴로 보면 이해가 쉬워서 제가 괴를 그려 놓은 거예요 양이 두 개죠 얘는요 음이 두 개죠 음이 둥하면 이거는 습해요 양이 둥하면 건조해요 그래서 이것도 양이 두 개죠 이쪽끼리 공통점은 건조함의 공통점이 있고 이쪽끼리 공통점은요 습함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연금술의 기본 원리가 원래 원질에는 어떤 특성도 없는데 원질이 뜨겁고 습해지면 바람이 되고요 건조하고 건조한데 차가우면 땅이 되는 거고요 차가운데 습하면 물이 되는 거고요 건조한데 뜨거우면 불이 되는 거예요 즉 원질에는 어떤 속성이 없는데 특정 속성을 갖게 되면 특정 물질로 표현한다 그래서 잡철도 갖다 놓고 속성을 자꾸 변화를 주면 금이 될 수 있다는 이론이 나옵니다 연금술의 기본 이론이에요 사원소설, 오원소설이죠 그때 영화 제오원소라는 게 오원소를 찾아야 사원소를 다스리는 스토리잖아요 십자가가 상징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영화처럼 사원소의 지배자라는 뜻이 있어요 밀교적으로는요 서양에서 신비학적으로는 십자가가 사원소를 다스리는 자 지수화풍의 주제자 지수화풍의 경영자 원래 하느님이죠 하느님이 지수화풍을 경영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다 라고 하면요 지수화풍, 동서남북, 방위로는 동서남북의 경영자 온 우주의 주권자 이런 뜻이에요 주권자 예수님을 십자가로 상징할 때는 예수님은 동서남북의 지배자 지수화풍을 지배하는 사람, 하나님처럼 인간인데 인간인데 하나님 같은 분 이런 뜻이 있고요 이 자체만으로는 하나님의 질서죠 십자가를 따라 그럴 때는 하나님을 따르라고 의미로 얘기하셨을 테니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죠 왜 말씀이냐 하나님이 봄이 있어라 하니까 봄이 있겠죠 여름이 있어라 하니까 여름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진리입니다 이 사계절이 분명한 거 보면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춘하, 추동을 각각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하늘의 뜻을 그대로 잘 따르자는데 동양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여기에다가 양심까지, 덕목까지 붙여버렸어요 봄에다가는 사랑 가을에다가는 쭉장애를 쳐버리는 정의 여름에다가는 마음물이 서로 자기 뜻을 표현해야 되니까 거기서 중요한 덕목은 겸손 겨울에는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씨앗이 정보만 품고 있으니까 올바른 지혜 지혜, 사랑, 정의, 겸손 이건 예수님한테서 강조되는 덕목이죠 딱 십자가로 설명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제가 산상순 책을 낼 때 유교의 이니에지를 기독교에다 붙여본 게요 이게 제가 임의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십자가에다 덕목을 넣어본 게 똑같은 십자가를 동양에서는 거기에다 사랑 정의까지 붙였어요 서양에서도 이런 붙인 흔적은 있어요 유대교의 그 까발라들을 보면 까발라에 이니에지 똑같이 붙인 게 있다고 예전에 한 번 말씀드렸죠 까발라에도 있다 분명히 이런 감각들이 비슷하게 갖고 있다 까발라에 보면 있어요 여기를 사랑이라고 했을 때 사랑, 정의, 조화, 지혜라고 붙인 덕목이 까발라의 가운데 토막을 보면 그렇게 붙여져 있어요 사랑의 반대에 꼭 정의가 있습니다 이것도 재밌죠 감각을 갖고 있다니까요 사랑 반대에는 정의가 있다 봄에 품어주듯이 가을에는 매섭더라 이걸 감각을 갖고 있어요 또 지혜와 조화 정보로만 있을 때랑 밖으로 구현돼서 조화를 이루는 게 서로 반대에 위치합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분명히 이런 감각을 갖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산상순을 풀이할 때도 이니에지를 넣어본 거예요 십자가에다 그 의미를 한 번 배상해 본 거예요 그런데 이니에지를 빼더라도 이미 사원소, 사방, 사계절이 십자가 안에 들어 있다는 건 아셔야 돼요 이건 인류가 공통으로 보던 부분이고 사원소 같은 경우는 특히 그쪽 철학자들에 의해서 강조됐던 겁니다 그리스로마나 인도 어느 지역에서나 사원소가 강조됐던 부분이니까 고편성이 있죠 지금 우리나라의 건곤감리라는 것도 사원소예요 건곤감리 지, 풍, 화, 수잖아요 그렇게 고편성이 있죠 일반인들한테는 낯설지만 고편성이 있는 겁니다 어느 문명에서나 그런 접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해서 여기까지 읽어내시면 더 하실 필요는 없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이 정도 아시면 태양신 신앙과 관련돼 있다 일단 그리고 거기는 하늘의 질서를 상징한다 조금만 더 나갈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인간 중에 세례요한이 제일 크다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제일 크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 기분 좋았다가 확 떨어지는데 이 말은 좀 안 맞죠 왜냐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없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이 말은 많이 쏘신 겁니다 그 전에 예언자들보다 세대요한이 더 뛰어났냐 능력이나 여러 면에서 더 뛰어난 것도 아니거든요 실제로 살아서 그대로 승천한 선지자들도 많습니다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 예수님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게요 그대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육체 가지고 그대로 올라가버린 무슨 예녹이라든가 뭐 이런 엘리야인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요 그냥 세례요한이 세례요한 제자들도 그 당시에 많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세례요한 인간 중에 최고지 이런 의미예요 그 당시 인간 중에 최고지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나 빼고 나 빼고 최고지 그런데 천국 가면 이제 천국 가면 이제 그 신바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높은 사람들 천국에 있는 천사들이요 지금 예수님의 성경을 보면요 기독교 문명에서 보는 천사는 인간이 아니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긴 한데 인간은 아닌 존재예요 하나님 심부름만 하는 존재 그런데요 예수님의 저는 성경을 보면 그 천사가 꼭 그런 의미만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요 불교의 보살 같은 의미가 있어요 즉 영혼 중에 인간의 선지자들 있죠 인간의 영혼 중에 성령과 통했던 이들이 하늘나라 가서 천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추숙군이라고 이거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 세계에서 선한 이들을 골라내고 악한 이들로부터 분별해내고 선한 이들을 결실을 맺게 도와주는 이들 추숙군들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너희가 추숙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추숙군이 부족하다 더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세요 다른 곳에서는 천사가 추숙군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럼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도는 다 천사라고 보시는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불교 같으면 그냥 보살 들인 거예요 꼭 천사가 인간이 아닌 특수 피조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는 천사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 듣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존재는 다 천사라고 보는 분명히 관점이 있다는 걸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천국에 있는 이들 그러면 천사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늘의 뜻대로 살아서 천국 간 사람들 다 천사들이죠 그런데 그런 양반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저 천국은 하늘나라에 사는 그런 천사들의 세계였다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이상한 말이 나와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뭔 소리일까요 이분이 되게 호전적이시죠 세례 요한 이래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 이 얘기는요 세례 요한이 천국이 다가왔다 회개하라 회개하라라고 했잖아요 천국이 이제 온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천국이 슬슬 넘바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행을 지금 노리고 있고 쉽게 말하면 저기 북극성에 가려고 지금 다들 노리고 있고 하느님 계신 곳에 가려고 자꾸 지금 사람들이 시도하고 있고 침노당하고 있다는 거는 길이 조금씩 뚫리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침노하는 자가 빼앗으리라 너희들이 천국 빼앗을 수 있어 지구인들한테요 천국 빼앗아 가서 이런 얘기라고 너희 지금 천국 지금 길이 열렸어 지금 다른 짓 하지 말고 빨리 천국행 급행열차를 타고 가 지금 천국 진입할 수 있어 SF 영화 보는 것 같죠 하늘나라가 있는데 지금 길이 열렸어 지금 빨리 밀고 들어가면 하늘나라 뺏을 수 있어 이런 느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갈 길이 열렸다는 게 지금 세례 요한 이래 내가 나왔잖아 이거죠 세례 요한이 나를 예고했고 내가 나왔고 예고편 본편이 지금 나와서 상영 중이라 천국 갈 길이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했어 지금 너희들이 하기 나름이야 하면 바로 갈 수 있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요 내가 다시 와서 그때 심판회 날 때 도와줄게도 얘기하시는데요 그 전에 꼭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세요 지금 살아서 내 말 듣는 자는 죽지 않고 그대로 용생해 지금 여기서 바로 천국행 길은 이미 열렸어 라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내가 열었어 왜 내가 지금 천국에 살고 있어 지상에 사는 것 같지만 천국에 살고 있어 나는 길을 얻었어 세례 요한이 예고했고 내가 길을 열었어 그러니까 세례 요한 때 회개하고 준비했던 사람들이 내가 제시하는 길을 따르면 그대로 뚫고 들어가 천국으로 느낌 오시죠 그런지가 2000년입니다 얼마나 더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고무적인 말씀 듣고 얼마나 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천국 긴장했다가 뭐야 안 오네 이럴 수도 있죠 천국에서 긴장했다가 지구에서 몰려오는 거 아니야 했다가 안 오네 그 정도 이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부추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올 것처럼 천국 곧 와 가자 가자 나 왔잖아 이제 돼 나 있을 때 해 막 이래요 내가 비치니까 낮에 돌아다녀 이 얘기는요 나 있을 때 빨리 공부해 나 가고 나오면 밤이야 공부하기 힘들어져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또 다시 올게 이런 얘기가 지금 다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계속 하고 계세요 아주 마태복음에서 계속 해요 내가 다시 오마 하는 얘기를 나중에 제대로 오마 이 얘기 이때 좀 억울하셨는지 내가 나중에 제대로 올게 나 진짜 나 이런 모습 아닌데 막 이런 느낌이 있죠 나 진짜 이거 아닌데 나 진짜 제대로 올게 갇혀 있고 올게 이 얘기가요 내가 구름 타고 올 때 천사가 호의하면서 제대로 올 때 니네 나 인정할 거야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게 지금은 좀 덜 갇혀 있고 오신 거예요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한테만 지금 하고 계시면서 그런데 니들이 내 대신에 땅 끝까지 다 전도해 금방은 못 오세요 이 얘기를 하세요 금방 올 것처럼 성경에서 얘기하는데요 그게 안 맞는 게요 이런 마가복음인가요 고민 그런 게 있어요 당시 제자들한테 인자가 이제 구름 타고 올 거야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너희들도 볼 거야 2세대 가기 전에 볼 사람들이 있어 이런 식으로 쓰레기 얘기하세요 그래서 다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그 재림도 금방 오실 줄 알았다고요 재림까지 금방 그 세대에 진행될 줄 알았는데 안 와서 지금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비판합니다 2000년 지났다 어디 오냐 예수님 뻥이었다 인정해라 변명하려고 해도 궁색해 왜냐면 워낙 말을 확실하게 하셨어요 2세대 가기 전에 볼 거다 내 말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막 이러면서 세게 지르셨어요 그러니까 의심할 만하죠 왜 이렇게 세게 지르셨지 그런데 아무튼 예수님은 그 당시에 천국이 지금 이미 자기가 이미 천국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자기 왔잖아요 예수님한테는요 한 사건 이게 초림 재림이 제가 볼 때 왜 그런 얘기를 하셨냐 초림 재림이 예수님한테는 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나리 폈으면 봄 오는 게 한 사건으로 보이시는 것 같아요 개나리 폈어 나 왔잖아 천국 이미 왔어 인자가 온 거예요 구름을 타고 안 왔더라도 온 거예요 지금 나 왔어 그러니까 이거예요 나 왔고 내가 너희들을 지도하고 있고 너희들도 나를 닮기만 하면 다 영생 얻어서 천국 갈 수 있고 이 땅에 천국이 펼쳐질 수 있어 그러니까 뭔 일로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시작됐어 너희도 지금 사실은요 곧 올 게 아니에요 너희도 지금 보고 있어 이거죠 지금 이 현장에서 보고 있어 너희는 보고 있어 그리고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왜 그 말이 좀 왜곡됐냐면 우리가 그렇게 잘 들어야 되는 게 바로 이어서 그런데 그날은 언제 올지 몰라 이런 식으로 말을 돌리시고 그런데 바로 그 전 구절에서 뭔 얘기를 하냐면요 만국에 다 전파하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땅끝까지 전파하기 전에는 그날은 안 와요 사실은 그러니까 논리를 따져보면 예수님이 말이 앞뒤가 안 맞다는 게 나와요 그 말을 그대로 이번 세대에 곧 올 것처럼 얘기하신 게 말이 안 맞는 이유가요 바로 앞 구절에서 나중에 읽어드릴게요 그 구절도 찬찬히 오늘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만국에 전파하라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왜냐하면 다 전파해야 내가 다시 왔을 때 추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왔다가 갔다가 억울하다고 내가 사형당하고 갔다고 바로 천사를 데리고 오면 지금 추수할 사람이 없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때 되면 땅끝에서도 이제 천사들이 내려와서 땅끝까지 막 추수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그러면 추수를 못하죠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고지긋대로 그냥 들으시면 안 되고 제자들한테 땅끝까지 전도하라고 말씀할 때는 아직 먼 거예요 때가 그러니까 전도하면서 준비하라 땅끝까지 이 양심을 알리라 이 얘기죠 그리고 언젠가 양심이 승리하는 날이 온다 그런데 굳이 이번 세대가 지금 세대가 가기 전에 그런 일을 볼 거다라고 한 거는요 그때 그런 일이라는 건 좀 세게 얘기하시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 시작 부분을 본 거를 이미 막 결말을 다 본 것처럼 얘기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만큼 절박한 거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막 센 말까지 하잖아요 하잖아요 천국을 정복하라 우리 천국 침입하 침로하자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부추겨보는 거예요 곧 올 것처럼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해도 결말을 얘기 안 하고 시작에서 이미 결말까지 미리 보면서 예비해서 그냥 얘기하신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 그 부분도 감안해서 보셨는데 전체 논리를 보면 아실 수 있어요 단박에 될 일이 아니고 만국의 예수님의 도가 땅끝까지 다 전해진 뒤에 얘기겠구나 지금은 어떨까요? 전해졌나요? 전해지긴 했어요 땅끝까지 그렇죠? 예수님 모르는 양반은 없을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아프리카에도 오지까지 다 들어가긴 했어요 안타까운 거는 말씀은 들어갔는데 그분들한테 예수님이 전하신 영생의 비결이 제대로 들어갔는지는 의문입니다만 아무튼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서 보시고 한 구절만 더 읽고 끝드릴게요 이 구절이 재미있어서요 인자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한대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고 맨 먹고 마시고 맨날 먹고 마시기만 하고 저기 먹고 마심에 그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로다 인자가 와가지고 먹고 마시고 노니까 그 바리세파들이 뭐라고 하느냐 저 봐라 저 맨 먹기만 탐하고 포도주만 즐기는 놈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또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맨 사교하는 같이 먹고 마시는 그 친구들을 보니까 맨 세리 쉽게 말하면 그 당시 되게 무시받는 존재들이죠 세리나 죄인 직업이 떳떳지 못한 사람들이거나 죄인 진짜 문제 있는 사람들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들하고 맨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버거킹 가서 먹고 이해가 안 되겠죠 이런 비판을 받았다고 자기가 얘기하세요 사람들이 그딴 소리를 한다 그런데 본인이 잘 알고 계신 거죠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고 사람의 꼭대기인데 바리스파들이랑 어울려야만 됩니까? 기득권층하고만 놀아야 됩니까? 고급집 말만 해야 되나요? 그럴 리가 없죠 스스로 분명히 알고 계세요 내 얘기 알아듣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귀한 거지 겉모습 죄인이니 세리인이 겉모습 가지고 판단하지 마라 하는 거랑 먹고 마시고 즐긴다는 건요 율법 아주 쫌생이가 돼가지고 율법 지키고 있는 거기에 도가 없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원래 유교에서도 군자는 소절을 중시하지 않는다 작은 예절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러는 게요 대범해야 됩니다 왜냐? 양심의 가책이 최우선이지 율법의 조각 지키는 게 최우선이 아니어야 돼 근데 이거 여기서 바로 결정나요 진짜 성령 안에 사는 사람 진짜 도를 아는 사람은요 양심의 가책을 제일 중시하고요 도를 모르는 사람은 특징이 사회에서 정한 룰을 지키는 것으로서 자기가 도를 닫고 있다고 생각하고 바리세파들은 교리가 정한 룰 사회가 정한 룰만 열심히 지키고 있었죠 예수님이 보란 듯이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지키면 천국 갈 것 같지 그렇다고 파괴 파괴는 파괴인데 뭐 자기 욕심을 위한 파괴도 아니에요 더 사람을 더 고쳐주고 사람과 더 어울리고 사람들한테 더 도를 전할 수 있다면 그런 율법 따위는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사람 고쳐주겠다는 그 율법 무시하겠다 양심의 가책이 더 먼저다 지금 내 안에서 하느님이 안 도와준다고 진노하고 있는데 안식일이라서 안 돼요 라고 말할 때 양심이 납득할까요? 아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이럴까요? 아니면 양심이 입 닥치고 빨리 도와라 그럴까요? 근본을 아는 사람은 지금 이런 비판을 받아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마무리가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진짜 지혜라면요 행으로 보여줘봐라 이거죠 진짜 행하는 게 양심의 행을 하고 있다면 그때 지혜지 이렇게 떠든다고 지혜가 아니라는 하는 짓거리가 비양심적이면 나를 이렇게 비판하는 존재들이라 하더라도 자기들이 볼 땐 지혜롭겠지만 양심적인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그 지혜 그 안다고 하는 건 다 그건 꼼수고 왜곡된 지혜다 이런 말씀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몇 구절 안 읽어드렸는데 살아있는 예수님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이런 강의는 계속 이어질게요 예수님이 너무 왜곡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모습 이분은 맨 먹고 마시고 손 안 씻고 먹다가 걸리고 그러죠 바리세파한테 지적당하고 독설 퍼부으시고 손 좀 씻고 오시지 막 욕하시고 왜냐 그걸 깨주고 싶은 거예요 설 안 씻었는데 누가 지적했어요 오케이 잘 걸렸다 너 잘 걸렸다 하고 율법에만 집착하는 그 모습을 깨주고 싶은 거죠 이런 식으로 항상 사셨던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천국 가자고 그냥 노래 부르던 분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천국 갈 기세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일로 얘기 안 하고 되도록 지금 곧 여기서 된다라는 느낌을 계속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오해한 거죠 곧 오나 보다 하고 이제 오해할 정도로 막 지르셨는데 말을 들어보면 절대 그 말이 안 돼요 망고까지 다 전파되어야 된다 이 얘기도 또 하신단 말이에요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이왕이면 어떤 곧 될 것 같이 얘기하시고 그 싹을 가지고 결과를 얘기하셨다 싹 난 것만 보고도 이제 봄이 왔다 라고 이렇게 지르셨다 이런 얘기도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그 이름 고루카시입니다 하면서 천국이 이마였으니 이제 과거형처럼 제가 번역을 했죠 이마였으니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과거형으로 제가 일부러 한 게요 예수님 마음에는 이미 그 싹만 보고도 결과가 왔다 라고 여기는 그 마음이 강하셔서 그 부분을 중시해서 그렇게 번역했는데 또 사람들이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땅에서도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천국이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비는데 우리는 왔습니다 라고 비니까 오해하실 법도 또 한 것 같고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원기도문은요 아람어나 히브리어로 볼 수 있는 시제가 포괄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제 해석도 틀린 해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앞으로 혹시 제가 또 지금 요한복음이나 도마복음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기도문을 좀 바꿔볼까 해서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제가 한번 바꿔놓은 게 있어요 양자를 다 포괄하는 주기도문은 가능할까 해서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실 때 이미 이루어졌다는 기분도 들어야 되고 또 앞으로 남은 것도 있다 정도 이걸 포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 고루카시입니다 당신의 왕국이 이마오니 애매하죠? 이마오니 엿도 아니고 이게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땅에서도 지게 되었습니다 애매하죠?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 이미 된 건가? 됐는데? 되고 있는 그 느낌 그래서 이렇게 번역해볼까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천국이 이마였으니 강렬해요 딱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는데 계속 또 시비를 거실 것 같아서 이거 왜 과거형으로 돼 있냐고 하면서 근데 원래는 과거와 미래를 좀 포괄하는 느낌이어야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방편으로 생각하는 게 임하오니 할 때 여러분은 임했다는 느낌을 강하게 가지고 하시면 되죠 그리고 땅에서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면 뭐지? 된 거고 되고 있는데 또 된 건 맞고요 이미 다 되었다는 느낌을 또 가지시라는 건 아니니까 됐는데 되고 있다는 느낌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무튼 고심하고 있어요 저도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느낌을 잘 전달하는 방향을 찾으려고요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